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청소는 맘먹으면 완전 잘하거든요. 아, 그리고 냉장고 좀 뒤져서 이것저것 좀 만들어 놓고 가요. 이 맛에 맞을지 모르겠다. 오빠 화이팅! 그래도 네가 센스는 있네. 달걀 좋아하는 것도 기억하고. 응? 후라이도 있네? 아, 이건 왜 먹는 거에다 장난을 치우고 그래. 야, 너 왜 경험을 안 봐요? 네가 내 얼굴 자주 보니까 뭐? 생선이 떨어지고 단계가 없고 그냥 그러지, 네가. 야, 그럼 대화는 내가 반죽병 하는 거지. 뭔 소리야, 형? 야, 그럼 대화는 내가 반죽병 하는 거지. 형, 내가 문자로 주소 찍어서 보낼 테니까 빨리 나와, 어?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. 넌 또 무슨 소리야? 형, 지금 진짜 안 나오면? 나 평생 원망한다, 어? 따라다니면서 찌질하게? 어? 평생? 넣어준대. 여기야, 딱이야, 형. 아, 씨. 빨리. 아, 뭐가. 아니, 꽃미남 포차 자리. 아, 내가 유동인구를 여기 쫙 알아봤잖아, 성실하게. 유동인구의 팔할이 여자야. 근데 밤에 더 많아. 딱 느낌 오겠지? 그래서? 아, 이제 형이 나설 차례라는 거지. 우리 이 가게 어짜, 형. 아, 잭 사장한테 이런 거 그냥 껌깝이잖아. 이제 그만 볼 일인 것 같아. 아, 형. 아,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. 창고 대방출? 한 달 정도라. 그럼 뭐 굳이 계약서 쓰고 말고 할 거 있나? 내가 여기 임대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한 달 월세를 나한테 내요, 응? 나는 다른 물건 탈 때까지 어차피 쉬니까 그럼 뭐 딱 좋네. 한 달은 그쪽에서 쓰고 나머지는 내가 쓰고 그럼 되겠네. 이거 어디 어디서 해야 될까요? 마태오빠 집. 엄마, 다 큰 딸이 외관 남자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고. 그래, 알았다고. 아, 뭐 무슨 일이 있었나? 응. 궁금하지도 않아? 뭐 별일이 썼겠냐, 마태인데? 그럼, 마태형도 눈높이가 있지. 너는 말을 그렇게 없으냐, 이놈아? 같은 말에도 그렇게 말을 하면 누나가 기분이 좋겠냐, 어? 마태형도 취향이 있지. 그렇게 말을 해야 누나가 기분이 더 나쁘지, 이놈아? 더 기분 나쁘지. 근데 이거 우리집 갈비맛이 아닌데? 더 맛있지 않냐? 이거 엄마 홈초평에서 주문했어. 어? 아니, 갈비집에서 갈비를 주문하는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어? 아니,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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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출연지에 느리냐? 어떡해, 맛있게 먹든지, 이놈아. 이 손이 지가 저절로 이렇게 전화통을 딱 붙들더니 카드를 딱 잡더라냐? 아휴, 그냥 그러더냐? 내가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고기가 왔네? 야, 너도 한번 먹어봐. 달달하니 아직 맛있다, 야. 그 홈초평 대단하네, 응? 갈비집 사장한테 갈비를 다 팔고. 홈초평! 엄마 이거 주문한 홈초평이 어디야?